나영석 팝페스티벌 아이브 아 세븐틴 3만 명 와야죠 4만 명 은지원님 강호동님 그쪽도면 그렇게 커? 이수근님 제세경님 제세경님 옆자리 앉았으니까 오시지 않겠어요? 아 죄송합니다 어... 안녕하세요 그... 아 이게 제가 받을 일이 없는 분야의 수상후보로 지목된 것만 해도 어 이상하긴 하지만 재밌어서 나와있었는데 이렇게 상까지 주시니까 사실 수상 소감도 지금 생각 못했는데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공식 롬피디 허식 롬피디 竟然真的拿下 本界白상男子综艺上 由于从来没想过自己会拿奖 他之前还在YouTube直播中 对得奖公約罰下豪雨 예상하라고 하면 예상하라고 하면 저는 못 탈 것 같습니다 근데 타고 싶냐고 묻는다면 타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태면은 기독위 düny만 stone 지금 히라도 차면 곤척 감아봐야 돼 저 그러면 만약에 제가 남자 예능인상을 타면 올림픽 체조에 준하는 장소를 하나 해서 요 포카를 포카를 뭐 이렇게 한 장씩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그 공중에 대포 같은 거 있지 걸려가지고 쏴 뻥뻥하고 이렇게 많은 두고기들은 또 선배님 많이 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지금 제가 이 업계에 20년 있었고요 이제 뭐 그런 거 할 때 메커니즘이 있어요 나영상님 축하드립니다 고척 빌리면 얼마나 롤피디와 딘딘맨一起直播 아직도 다시 기화 드랜 공연 시신办法 제가 예를 들어 오프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팬미팅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첫 번째 게스트 친척맨입니다 나오면 인사하고 밤양갱 일단 부르고 밤양갱 그 그냥 그거는 밤양갱은 형서형을 부르면 안 될까요? 어? 아까 맞다 만났습니다 오늘 그럼 저희가 다 며칠인 것 같은데 형서형? 근데 피디님이 하시는 게 더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게스트로 우리 비비형 물어보지도 않는데 써도 되는 거냐? 이거 다 예상이니까요 예상이니까 그 다음에 누구 부를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세븐틴? 아니야 세븐틴은 바빠요 제가 봤을 때 지락실 멤버한테 맡기면 한 두 시간 할 것 같습니다 알아서 그냥 프리스타일로 은지한테 은지한테 진행만 한번 좀 부탁해서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하다보면 지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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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원님 제가 부탁할 수 있죠 우리 지원이는 아 그러면 웬만한 콘서트보다 너무 풍부 풍성해지는데요? 락페스티벌이 아니야 나영석 팝페스티벌 아이브 세븐틴 은지원님 은지원님 강호동님 고척돔이 그렇게 커? 이수구님 제세경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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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자리에 앉았으니까 오시지 않겠어요? 일단 여러분 그거부터 해볼게요 고척돔에 자리가 있는지 자리가 있는지부터 한번 보고 표를 팔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그 수렁에 빠지냐면 이제 컨텐츠가 양질이어야 돼 돈을 받은 그럼 이거부터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피디님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부터라도 손오공 연습하세요 안 돼 마취 된 것 같아서 너 뭐 안 돼 안 돼 안 돼 하세요 뚠뚠뚠뚠 뚠뚠뚠뚠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왜냐면 돈을 받고 티켓을 팔았으면 최소 어느 정도 이상의 그 사람들이 기대값이 나취된 것 같아서 노공 나취된 것 같아서 나취된 것 같아서 노공 나취된 것 같아서 노공 나취된 것 같아서 노공 나취된 것 같아서 노공 simplicity 인가 나취된 것 같아서 노공 재미없다 연락하는 것 같아서 나취된 것 같아서 나취된 것 같아서 노공 기인공 Hey Olympia 박原 이 한국 mana